이번에는 텍스트로 대체해 놓았던 부분을 이렇게 피그마처럼 아이콘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React Native Vector Icons를 검색하시고요. GitHub에 들어가면 이 라이브러리는 스타가 17,000개 이상 있을 정도로 많이 사용되는 라이브러리이고요. 아래에 내려서 인스톨레이션에서 먼저 설치를 해주세요. 설치하고 팟 인스톨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iOS부터 설정해 볼게요. 리드미를 따라서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노드모듈스에서 React Native Vector Icons로 들어가서 폰츠 폴더에 드래그를 하면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링크된 아티클을 따라서 해주셔도 됩니다. 이걸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먼저 X코드를 열고 앱을 여시거나 프로젝트 위치로 가서 iOS 폴더에 있는 XC Workspace를 열어서 X코드를 실행시키셔도 됩니다. 이렇게 X코드가 실행됐으면 프로젝트를 클릭하고 프로젝트 폴더에서 우클릭을 해서 New Group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폰츠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전부 추가하기보다는 사용할 것들만 추가해 주는 게 낫겠죠. 어떤 폰트의 아이콘들을 사용할지는 이 GitHub 링크로 들어가시면 볼 수 있는데요. 이 GitHub 오른쪽에 링크가 있죠. 여기를 들어가면 폰트별로 사용 가능한 아이콘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엔트 디자인이라든지 또는 아래에 내리면 이렇게 폰트 어썸이라든지 아이콘들의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자주 쓸 것 같은 아이콘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폴더로 들어가서 노드 모듈스에서 벡터 아이콘스로 들어가서 폰츠 폴더를 열어주세요. 여기에서 쓰고 싶은 아이콘 폰트를 복사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아이오니콘스와 매테리얼 아이콘스 옵티콘스 이 세 가지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사용할 수 있는 아이콘이 많으므로 세 가지를 폰트 폴더에 넣어 줄게요. 이 파일을 드래그해서 폰츠 폴더에 넣어 주시고요. 여기 카피 아이템스와 크리에이트 폴더 레퍼런스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피니시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인포 P리스트 파일에 이 부분을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모두 복사해서 iOS의 프로젝트 폴더에 인포 P리스트 파일을 열고 여기 권한 설정 밑에다가 그대로 넣어 주겠습니다. 들여쓰기는 이렇게 맞춰 주고요. 추가한 폰트와 관련 없는 폰트들은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파일을 남겨 두면 되겠죠. 이렇게 P리스트 파일을 추가했으면 X코드에서 인포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아이템스 세 가지 키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리액트네이티브.com픽 파일을 프로젝트 루트에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프론트 폴더에서 파일을 추가하고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설정이 끝났고요. 이제 X코드에서 커맨드 시프트 K를 누르고 빌드 캐시를 한번 지워 주시고요. 그리고 커맨드 P 또는 이 플레이 버튼 같이 생긴 버튼을 눌러서 다시 한번 빌드를 해 주세요. 다음은 안드로이드도 설정해 볼게요. 안드로이드 앱 빌드.그래들로 가셔서 이 줄을 복사하시고 가장 아랫줄에 넣어 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도 복사하셔서 방금 붙여 넣었던 줄 위에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폰트는 사용하는 폰트만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아이오니콘스와 옥티콘스로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안드로이드도 다시 빌드 해 주시고요. 이제 앱에서 아이콘을 사용해 볼게요. 이 지도 화면에서 이 서랍 버튼과 내 위치로 이동하는 버튼을 텍스트 대신 아이콘으로 대체해 보겠습니다. 아이콘을 사용하는 방법은 import Ionicons from react vector icons를 불러와서 슬래시를 하고 사용할 폰트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빨간 줄이 뜬다면 types 패키지를 설치해 주시고요. yan add 또는 npm install로 types 패키지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import 해서 아이콘스에 있는 아이콘들을 사용해 볼게요. react native vector icons의 이 주소에서 사용하고 싶은 아이콘들을 직접 찾으셔도 되고 또는 검색을 하면 되는데요. menu라고 검색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아이오니콘스의 이 메뉴 아이콘을 사용해 볼게요. 이 서랍 텍스트를 이렇게 아이오니콘스 컴포넌트에 name 속성에 그대로 메뉴를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색상도 넣어 줄 수 있습니다. 색상은 화이트 그리고 사이즈도 이렇게 숫자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IOS와 안드로이드 모두 아이콘이 잘 들어갔죠? 이번에는 내 위치를 찾는 아이콘을 넣어 볼게요. my location이라고 검색하면 material 아이콘스에 이 아이콘이 있는데 이번에는 여기 복사해서 material을 불러와서 이렇게 임포트 해 주시고요. 내 위치 텍스트를 바꿔주면 되겠죠. name은 my location 그리고 컬러와 사이즈는 똑같이 넣어 줄게요. 그럼 이렇게 버튼이 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용하고 싶은 아이콘을 여기에서 검색해서 name을 불러와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